다음 경기는 봉주 2245 선수와 코스코 와 저는 코스코 선수가 류가 지금 올라가 있네요 저는 이거 상당한 배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저 선수의 류는 약간 그 정도는 아니에요 사도일게 약간 느껴집니다 류... 아 저는 코스코 선수가 류를 한다면 저는 굉장히 팬들이 이제 분노할 것이다 그러면 그에게 어울리는 캐릭터는 뭐가 있죠? 블랑카, 혼다 뭐 어쨌든 잘 안 하는 것들 팔케, 팡, 단, 대부분 한 개자로 끝나는 것들 아 류도 한 개자네요 그러네요 뭐 근데 기본적인 운영에 아이디어가 다른 선수이기 때문에 무슨 캐릭터를 해도 보여줄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, 팡이네요 팡이네요 팡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코스코, 팡 최근에 패치 후에는 팡을 좀 기용하긴 하더라구요 팡은 사실상 이번 패치로 트리거1, 브이스크1이 어떻게 보면 고정시되는 그쵸 세상에, 데미지가 너무 세졌어요 그쵸 어 괴롭습니다 네 너무 괴로워요 독이 달고 있어요 어 어 어떻게 이거 먼저 켜지는 동주 매치업 자체는 케미가 많이 유리한 매치업이야 그렇죠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기엔 그런데 그 케미만 하는 선수를 상대로 네 팡을 꺼낸 그가 보여준 이런 매치업을 해석이 어떻게 될지 와 공되고 와 질렀고요 여기서 죽일 생각이거든요 지금 아 놓쳤어요 백점프를 쳐내지 못하면서 코스코 선수가 먼저 라운드 가져갑니다 그렇죠 팡이 이제 바뀐 점이 이제 트리거를 켰을 때 보이스케일이 2타가 되고 데미지도 올라가고 뭐 이것저것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트리거가 켜졌을 때 셋업을 좀 보고 싶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뭐 트리거를 킬 셋업 없이 이겼습니다 네 저 가자 저기들도 이제 바뀌었고 예 던지고 케미 입장에서는 뭐 득달같이 달려들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한 번에 끝내야 돼요 자꾸 뭘 하게 두면 안 됩니다 자 명평타 이번에도 근데 트리거도 못 보고 죽을 수 있어요 네 어차피 독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네 급하지 않죠 네 뭐라도 하면은 브이스피트 트리거로 날라간다 이건데 아 앉아 약발로 마무리 어 생각보다 너무 담백하네요 저 코스코 선수가 담백한 플레이어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뭔가 자극적이고 네 MSG 팍 턱친 약간 그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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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저런게 돼? 이런걸 보여줄걸 생각했는데 맞습니다 네 운영으로 그냥 이겨버렸어요 저는 항상 약간 신라면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스낵면 같은 느낌 스낵면 네 오늘은 진순이 돼서 좋아 하지만 그래도 승리를 했다라는건 정말 대단한겁니다 네 자 몰아붙이는 뽕쥬 아 뒤잡기 어떻게 보면 좀 뻔했죠 그렇습니다 V스킬 깔아놓고 여기가 사실 이제 네 케미가 끝내야 되는 타이밍이거든요 그렇죠 여기까지 왔으면 오오 오오 허상편으로 지금 대공이 됐어요 트리가 왔어요 그리고 네 오랜만입니다 장편을 다 깔고 어 안 닿았죠 안장강발 위퍼니스 아직도 왔어요 오 이거 확인인가요? 자 오오 방금 프레임 트랩 하이에 강편이 히트하자마자 타이로에어로 나왔거든요 그렇죠 확인치고는 엄청나게 빠르게 나왔어요 이놈 걸렸다고 네 자 V스킬 한 번 더 아 요거 놓으셨던건데 자 구석으로 몰리고 바로 빠져나옵니다 이강강 말고는 사실 나갈게 뭐 많지 않습니다 팡 입장에 사실 그래서 잡기랑 이지가 걸리는건데 어 대공 대공 허중발 대공 그렇죠 그렇지 이런 훌리건 기습도 좋긴 하네요 근데 두 번은 조금 무리였고 으흠 단장한 스킬은거 켜줘야죠 준비된거 있나요? 있나요? 아 그냥 잡기 네 잡기 이득해서 잡기 쉬 오오 오 여기서도 아 스파이라이트 이렇게 잡기는 그냥 좀 내주는게 어떨까 싶을정도로 많이 갈리고 있는데 근데 때려주고 그래 약발로도 마무리되는 체력 어 이지선다구간 여기서 아아아아 오 못 때렸어요? 아 이거 정말 잘 막았는데 와 너무 아쉽습니다 이거 멘탈에 타격이 오셨는데요 네 매치 포인트 가져오는 코스코 저 V스킬은 계속 EX 스파이럴가 교차해주고 있고 저 제공해서 심의까지 성공시키고 코스코 늦잡기 질을거 좀 이상하게 있는거 같은데 상대 게이지 없었거든요 상대 게이지 없었거든요 다시 한번 V스키 깔고 그렇죠 근데 코스코가 이거가 시골어 선수랑 좀 다르게 양평타나 이제 뭐 그런 장통전 위주의 개념은 좀 없어요 맞습니다 오히려 기본기 네 계속 스페이싱만 해주는 모습이고 빠져나가 줍니다 무리하지 않는 코스코 나간대 성공했고 거의 독에 말라죽어요 지금 왜 이렇게 담백하죠 이 선수 오늘 어 너무 담백해요 아아아아 너무 담백해요 담백해요 아 이건 그 지금은 이제 EX로 지를 수 있는게 너무 많아졌어 아 아 끝났죠 이러면은 안좌강에서 트리거 켜주면서 마무리되는 모습 그냥 필드전으로 계속 끌고 가면서 케미가 붙을 수 있는 구간에서만 딱 뒤로 빠져주고 시프트나 이강각 이거설 등을 이용해서 빠져주고 그냥 독댐 붙이면서 이겼어요 어 그러네요 원래는 이게 한번 넘어지면은 이런 상황이 거의 안나오는데 이건 약간 심리전으로 좀 앞서있었다 결국에는 수비적인 선택이 좀 좋아졌다 그쵸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번 패치를 통해서 수비가 어려웠던 캐릭터들 있잖아요 뭐 팡도 그렇고 사실 뭐 무적기나 3프레임 없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맞습니다 뭐 알렉스도 그렇고 예 그리고 뭐 여러가지 캐릭터들이 좀 있는데 결국에는 시프트브레이크가 이제 1프레임으로 나오면서 많은 부분들을 이제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우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담배 캄팡을 좀 만나봤고요 찍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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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